나로 나라라라라 나를 사랑한다고 뭐야 게임을 안해 통탑 악인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은ㅋㅋ 포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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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부터 대박 미션 킬 ! 포탑은? 아직 서지도 않는데 미션까지 눈물이 주르르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부터 망20세님이 거신 대박미션 킬 천원 데스 마이너스 천원 어시 오베이건 포탑맞탐 이천원 억지마다 삼천원 넥서스 마다 오천원 미션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스물, 스물, 바이아루 스물, 스물, 스물 육세 모태솔로 이 작은 골방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게리형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야스오 내 씨부럴 거 아 야스오 배는 누가 안했어 아 야스오 배는 왜 안했어 마이너스면 어떡해요 마이너스면 제가 100원당 8구급여기 하나 할게요 마이너스면 제가 100원당 8구급여기 하나 할게요 마이너스면 את acne leads 1 ANE 난 fate commission 일단은 롤만 해요. 제가 시청자 한 500명 모을 때까지는 롤만 할 거에요. 시청자 500명 모을 때까지 롤만 할 겁니다. 자 10만원 갑시다 10만원. 계산 잘 해주시고요. 아 씨X 아 X 됐다. 이 찍었다. 라인전 X 됐다. 아 enjoys 닮 Jegia 선호가 키스 해야되면서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라 손쉽게 다가오는 천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하나 그래도 날아오는 거야 작은 내게 밑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0만원!!! 지갑 털자!!! 있구요!!! 익히마스!!! 집중 집중 아직 이긴거 아니야 아직 이긴거 아니야 아군이 타냐 야이 ㅈ같은 아 말도 안돼 이걸 진다고? 어? 1킬 처먹.. 아.. 진짜 아 저 너무 꼴통인데 저건? 아 저건 아닌데? 아 저건 아닌데? 아 저건 아닌데? 1킬 처먹고 아.. 지금 집가자 무례하지 말자 아아아아 진짜 이씨 저 개흐른 나무를 죽고 아아 쟤 너무 꼴통인데? 와 라이즈 아니 퍼블 먹었잖아 라이즈야 이 ㅈ같은 새끼야 아니 힘들면 힘들면 닌탑을 가든가 아.. 아 이거 나 오른이라서 야수 못 막는데 이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 팀은 스플릿 푸시 할애가 없어 이거 카미리 스플릿 푸시 내가 망다 쳐 그럼 야수 스플릿 반대편 누가 막아? 아 이거 짜증나네 이거 아 왜 상대팀 야수온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맨날 우리팀 야수온은 존나 불나방인데 맨날 그래 님들도 공감하시죠? 상대팀 야수오만 존나 잘해요 항상 그래 왔어 우리팀 야수온은 쓰벌 초반에 잘 크는 듯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직 지지 않았어요 저거 저리 옆에 좀 열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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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재되네 wednesday estrни 하하 채팅창 안보고 집중맞았을때의 그의 실력이, 들어간다 아디오스 야 도와줘라 아 어휴 그걸 집 가고 있어 도와주면 사는건데 왜 저런 이기주의자들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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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갈게 이거 킬 딸 치려면은 솔직히 님들 말할게요 지금 빙하의 장막 가는게 아 그니까 얼어붙어 심리안 가는게 좋아요 근데 킬 딸을 쳐야되기 때문에 얼건 갈게요 얼심이 좋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는 하지만 이거 킬 딸 치려면은 얼심 가야되요 아 얼건 얼건 이거는 반박 불가합니다 킬 딸 쳐야되요 킬 딸 쳐야되 야 3위일체 안가는게 어디야 임마 알팔로 감사합니다 3위일체 안가고 얼건 간다구요 여러분들 3위일체 갈려는거 참은거야 야수호 가는데 야수호 야수호 가는데 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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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수호 야수호 때문에 궁을 못써 야수호 때문에 궁을 못쳐 야수호 야수호 때문에 궁을 못봤어요 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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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호도 장막을 안쓰거든 어쩔수없고 아 와 와 나한테 다 박네 야수 에잇 에잇 아 아 맞다 보탑도 있었다며 아 보탑도 있었네 이런 젠장할 아 보탑 까먹었어 가자고 아 아 보탑 있었지 보탑 있었지 까먹어버렸어 아 여기도 정비하자 어 여기 정비하는게 나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씨로 돈 벌자 아 무모 가는 이유? 그냥 그냥 좋아서 뭐 하 나이스 나이스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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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야 에이 형 개요바 뭐해 니네들이 이 꼴통새끼들아 아니 뭐해 님들 저런거는 호응해줄 가치가 없어요 전 그냥 던진겁니다 전 그냥 던진거에요 뭐해 전 그냥 던진거에요 한 플레이하면 안돼요 정글 서폿이 무슨 딜있다고 마지막으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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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쉔 궁을 끊었어야 됐어요 위에 이겼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로 와봐 이 꼴통 대머리 새끼야 안가 이 새끼 어 뭐야 어? 어? 설마? 이 노래를 틀 땐가? 잘 있어 아래 여기 내린다 밑지 못해 한마디 이 세상을 다른 달 야 애들 다 간다 야 거기 3대5야 아 빼 빼 빼 3대5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뭐해 3대5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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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5야 분날 2대5 막아가서 겨우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희망한 시련들 막다! 안 돼! 아 막다 못 쪘다 아 막다 못 쪘다 씨부를 끄는 게 있어 개새끼! 빠아! 못다 못다! 넥서스! peanut! 뱅사스 나 줘! 뱅사스 조죽!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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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x5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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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x10 505x10 그게そんな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죠? 얼마죠?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계산 어떻게 해 이걸? 이거 계산 어떻게 해? 7킬이니까 2킬 빼면 5킬 5킬이니까 세번째 성공 누구야 이거 이름 누구지? 마음은 있을테님께서 미션풍 2킬 빼면 7킬 빼면 돼 하다가면 엄지 9킬 저의 신나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부자야 나는 타워 하나 빠졌어 부자야이지 아 치료 탕짜면 먹어야 돼 탕짜면 와 대박 미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브가 유튜브가 이렇게 쪽쪽 와 유튜브 유튜브 여러분들 게리형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 트위치 생방 스트리밍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